엄맛은 이렇게 잘 안하는 것 같았어요 갑작진 둘 셋 춥다 둘 셋 춥다 안녕하세요, 모모레스입니다 오늘 플랜턴가 되게 많네 플랜턴가 너무 많았어요 모모레스 모모야 저기 얼굴에 보자 정성스럽게 저희 플랜카드 준비해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스케줄상 멤버인 낸시랑 연우언니가 같이 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아쉬우게 되실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좋죠! 그러면 저희 지금 최근까지 활동한 어마어마의 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이니엠 원어로 보여드리는거에요. 호흡 많이 해주실거죠? 제거 같이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어마어마의 이니엠 버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lyaya tive 최근뮤 득 figured atos 밖 ek 민 bibli